아, 네. 안녕하세요. 우선 너무나 반갑습니다. 홍콩에서 이렇게 아시아 영화인들의 모임 축제에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영화제를 다니면서 숙소 주변을 산책하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모임을 잃어버렸고, 방문을 걸어봤을 때 날씨가 정말 좋은 시기의 영화제가 열려야서 산책하기 너무 좋았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제가 우선 기원장의 대상을 선발려했습니다. 저는 인사하던 인사회에서 많은 하던 인사 propagate도 어떤last지 하고 싶습니다. 그작은 인사회의 전설을араiada거나 촬영 전달 전에 인터넷에 동영상의 평대로 어떻게 되었을 때까지의 상황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이 영화는 이 영화는 장혜준의 역할을 맡은 매우 박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더 설명해 주시기 한 번 더 혹시 물어보여지요? 한국에서 혹시 지금 아시아 영화 인터넷에 대해 물어봅시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물어봅시다 아직은 저희 헤어즈 결신팀 분들과 어제 도착을 해서요 다른 분들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헤어즈 결신팀은 어제 도착을 해서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은 조금 더 시간과 다른 회사와 함께 만나요 일단 시상식을 가면 또 제가 이렇게 뵙고 알게 되는 분들을 너무 반갑게 볼 것 같고 그리고 기사를 봤는데 홍금보 배우니께서 저희 헤어즈 결신팀을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사실 그 이후에 저희 헤어즈 결진팀에 대해 잘 지내았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역시를ьте, 그 여러 장면을 가지고 전후 강보를 참여. 그리고 그것도 알 수 있는 문을 확인해주신 후 홍금보 배우Organ으로 대회의 공기자도 그 분과 친 번은 없습니다. 그 분도 잘 모르겠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배우가 되기 전에 홍군 보 배우님과 그 세대에 함께했던 배우님의 영화 보고 자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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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의 영화는 한국에서 그 시절에 많이 개봉했었고 한국 관객들도 많이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분의 공로상에 너무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저의 배우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그와 함께 하는 그 시절의 공연을 봤을 때 그 시절에도 한국의 공연을 봤을 때 그리고 한국의 공연을 보고 다행히 있었던 어떤 영화의 공연을 봤을 때 많은 영화의 공연을 봤을 때 한국의 공연을 봤을 때 그리고 한국의 공연을 봤을 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작년 부산 영화제 때 양조이 배우니께서 부산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셨죠. 예, 그 때 부산展示 때, 양조이 배우니께서 부산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셨죠.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시상식 자리가 너무나 뜻깊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이 될 수 있는 반장인의 한 분이 참여. 그 중 하나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의 중고등학생 시절에서 제목을 얘기하면 굳이 어떤 작품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리즈물이 있었어요. 그 때에 현대 액션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때에 현대 액션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시대에 현대 액션을 얘기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작품이 많아서 굳이 작품의 제목을 얘기하기 보다는 그 시절 그분들이 나온 모든 작품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절에 현대 액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썼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렬했었어요 네, 그는 5붙승 시리즈 그는 5붙승 시리즈, 그는 5붙승 시리즈 그리고 그 때 그 때 그 에너지의 에너지 아주 빤 밭,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 때 배우가 꿈은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더욱더 제가 배우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 때 그 때 그 때 이 자리에 대해 mortgage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니대가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를 가게 된다고 말했었는데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를 가게 된다고 말했었죠 근데 당연히 그 때 진짜 잘 되는 게 그 때 를 가게 된다고 말했었는데요 그 어느 분들보다 아시아 배우 분들의 영화인들의 모습은 저한테 항상 강렬하게 영향을 끼치죠 지금 도서는 뭐 하는지 예를 들면 대상 zehn편의 일본 영화관에는 그것도 제시어 콘서트에 대한 영향을 부정해지고 이것은 일상에 비판의 영향을 거쳐서 – 뭐해 볼까요? 박스는 최우수, 남issement은 최우수, 문재인 후보쌈의 성과 부들의 프로듀싯이 있나요? – 우선 후보에 오르신 배우분들과 함께 후보에 오른 거 만남도 너무 기쁘거든요 네, 먼저. 네, 그중에서 양조휘 배우님의 화양 영화와 그 작품에서 그분의 연계는 정말 국내에서도 많은 팬들이 많으시고요. 그분의 묘한 기운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양조휘 배우님은 굉장히 매력적이셨고요. 물론, 장만옥 배우님은 굉장히 매력적이셨고요. 네, 물론, 장만옥 배우님은 굉장히 매력적이셨고요. 그리고, 니치지마 히데토시 배우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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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의 아미르 나데리 감독의 Cut 이라는 작품에 전에 있었습니다. 네. 아미르 나데리 감독의 Cu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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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